김호에요! 아빠integr하고 범이야 차이가 너무 가까운 것 같아 한 가지 보여주세요? 안 됐어 마이크 높이 맞춰주실 분들 좀 고맙니다 도와주세요 마이크 높이 좀 맞췄어 먼저 영상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볼빨감사춘기입니다 오늘은 어찌보다 더 많으신 분들이 저희 볼빨감사춘기와 지소빠를 찾아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우리 오빠의 뭔가 감성을 막 이렇게 느낌을 받으셨다면 이번 저희 볼빨감사춘기와 함께 사춘기 감성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사춘기 감성이라는게 한 번씩 다 겪어본 그런 시기잖아요 그쵸? 뭔가 심상하고 솔직한 그런 감성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감성들을 뿜뿜 뿜어내주시면 됩니다 첫번째 부분은요 초콜릿 대응일게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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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ss вот zin 고맙습니다 뭐 false 네 내게 널 위한 시간 이 말은 없길 너랑 같이 봐줘 내 맘에 조금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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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보고 웃어 웃어 너가 없잖아 너에게 널 위해 한 번도 잠시 한 번도 쏟아진다 그 기분을 다 오늘도 넌 넌 넌 넌 가고 싶던 그날이 손들 예 지금들만처럼 자꾸 멈춰져 I love it so cute 잔지 쌌쌌해 넌 넌 더 달콤해 내가 책임감대 그뿐이 새롭고 근데 근데 이승은 없잖아 바람에 들을잖아 그러니까 그냥 좀 더 맘에 샴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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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또 만나요 샴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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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필수가 없어 샴푸 난 가지고 싶어 등등 니 발 Привет 믿어 деся 옱풀 옱풀 샴푸 뱃 목소리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